보행이 왜 이겼어? 보행이 왜 이겼냐고 말해! 재수사소개 안 하겠네요? 그건 사고 났다고! 사고 났다고 내가 한번 얘기해! 저 자신을 할 거예요. 여기 있는 영상 봤지? 네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용의자. 겁나? 겁나냐고. 자기 아들도 용의자로 몰리게 생겼는데 사장님이 네 편에서 올까? 아빠가 모르고 있는 게 또 뭐야? 말해. 지금 나가서 이거 다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절대 재수사 못해.